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곳에 초대받았어요 세계 넘버원 유기농 영유아식 브랜드 힙 본사입니다 아기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죠 힙 분유? 혹시 모르시는 루팡인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힙 분유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직구로 구매할 정도로 유명한 독일의 프리미엄 유기농 분유예요 힙 분유가 유기농에다가 소화도 잘 돼서 한국에서는 황금변 분유로 엄마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는 분유뿐만 아니라 이유식 제품들도 엄청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힙 제품을 접해보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유와 이유식을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은 루다와 함께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힙 본사에는 박물관이나 카페 같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 바로 힙 자연 유치원이에요 그곳에서 루다가 독일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독일 언니 오빠들을 본 루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함께 가 보시죠 저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은 힙 스트릿이에요 길 이름에 힙이 들어갈 정도로 이 마을은 힙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거의 집집마다 힙에 직원이 꼭 한 분 정도는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힙과 함께 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컵에 짜다도 두면 좋겠는데 알았어 우리 이거 마주구 어디 갈 거야? 재밌는 데 갈 거야 재밌는데? 힙은 최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결합한 심바이오틱스 원리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루다야 우리 지금 어디 가고 해 있게 응 유치원에 언니 오빠들 만나러 맞아 유치원에 언니 오빠들 만나러 갈 거야 루다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어 언니 오빠들이랑 어 여기 구멍이 있어 그치? 여기 새들이 사는 집을 만들어 놓은 거래 지금 이게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지? 이게 주차장이야 차를 세우는 곳이야 유기농 유기농 하더니만 주차장도 아주 친환경적이네요 이렇게 새들이 와서 놀러 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루다 얍! 우와 여기가 유치원이래 엄마와 누드랑 재밌게 같이 놀 거야 굉장히 기대하는 목소리와 말투인데 친구들 모여있어 루다야 루다 어디 앉고 싶어? 어떤 친구가 옆에 앉고 싶어? 여기 앉고 싶어? 여기 앉아봐 헬로우 여기 앉아봐 엄마 옆에 있을게 노래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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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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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하고 있어 루다야 루다도 인사 알진아 안녕 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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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한다 누자도 점프하자 좋아자 누자도 좋아자 누자도 초록색 신발 신에서 찾아보자 초록색 신발 들어가 초록색 들어간 신발 저기 초록색 신발 저기 있어 이따가 또 점프하겠다 누자도 같이 점프 로더 보여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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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안 신는 친구도 있어 그치 신발 안 신는 신발 안 신는 친구 저기 있다 점프 옳지 옳지 루다한테 선물 주고 싶은 친구들이 손 든 거야 루다 루다 인사해야지 고마워 어 고마워 다 같이 지금 이 파우치 먹는다 우와 맛있지 루다야 고마워 루다 이제 놀면 된대 어떤 친구랑 놀고 싶어? 어 어? 그래 가서 손 잡아 인사해 그러면 루다가 같이 놀자고 같이 놀자 하하하 우리나라에도 숲 유치원 있잖아요 저는 루다가 숲 유치원으로 갔으면 해서 저도 숲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딱 숲 자연 유치원이에요 여기는 힙 직원분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하네요 자연 친화적으로 모래놀이도 하고 흙에서 뒹굴고 이렇게 나무도 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죠 제가 원하는 유치원이에요 나도 힙을 취직하고 싶은데 루다 지금 저기서 그림 그리러 갔어요 어? 우와 어? 오빠 달구를 낳아줘 오빠 이렇게 여기서 직접 재배한 토마토나 이런 재료들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믿을만한데요 이거 뿌려요 펄버 펄버 아 펄버 이거 이거 봐둬 물 뿌릴 테니까 아니야 여기다 줘두세요 여기는 괜찮아 숲 유치원이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아 다비드가 같이 해주네 루다야 다비드 다비야 고마워 나 도와줘 이 물 뿌리게로 꼭 나무와 꽃에만 물을 줘야 된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앉는 의자 일꽃에도 나무니까 이런 거에도 물 뿌려도 되고 아까 루다가 여기다 물을 처음에 뿌렸을 때 저희가 제재를 했어요 근데 전형적인 한국사람 마인드죠 이거는 하지만 선생님은 아니다 그냥 둬라 이렇게 어 놀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저건 뭐하는거지? 루다도 저기 오빠도 저를 해볼래? 이제 해볼래 밟고 오는 거 해볼래? 응 전의 핸드 아 아 전의 핸드 전의 핸드 점프 우와 단캐 바이바이 인사해 바이바이 가자 또 놀러올게요 그래 아쉽지 너 루다 루다야 노래하는 시간이다 우리 가서 노래하자 좋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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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가 하하하 하하하 가서 앉아 루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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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루다도 굿바이 같이 인사 어 루다도 같이 인사 굿바이 인사해줘 친구들이 더 인사해주잖아 땅키 바이바이 하하하 응 가자 둘 셋 손 씻고 왔으니까 로션 바르자 루다야 이건 둘 다 크림인데 제형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로션 같고 가볍고 이거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 이건 더 꾸덕한 느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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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힙 제품이고 유기농이니까 믿고 줄 수 있어서 이거는 루다에게 허락을 했어요 사실 저는 힙이 분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분유뿐만이 아니라 영유아식은 물론 이렇게 아기 로션 립밤 믿을 수 있는 아 이게 화장품 제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구요 하하하 우와 루다 이거 봐 하하하 이게 다 뭐야? 하하하 힙의 120년 브랜드 역사가 지금 여기 다 눈에 보이는 거야 뭐가 있어? 루다야 뭐가 보여? 하하하 하하하 뭐가 보여? 아가 이유식 아가들 먹는 거 이렇게 있다 그치? 지금 보시는 것은 힙의 첫 이유식 패키지인데요 1899년 힙의 1대 오너인 조셉 힙이 모유 수요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대요 브랜드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기농을 60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이 공장 건물도 1932년 힙의 2대 오너인 조지 힙이 본격적으로 영유아식 생산을 시작한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한 덕분에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리고 유기농 파스타를 준비해 주셨다 맛있겠다 루다야 맛있겠다 루다야 응 어 맛있어? 지금 유럽 와서 먹는 밥 중에 제일 잘 먹고 있어 흠 자 우리가 지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힙 측에 배려로 루다 일정에 맞춰 주시려고 해가지고 루다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호텔로 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루다는 낮잠을 자고 나왔고 힙 카페를 가고 있어요 우와 우리 루다 무슨 밥 먹을까? 루다는 딸기맛을 골랐고 저는 솔티카라멜을 골랐어요 아이스크림 먹어봐야지 딸기 루다가 원하는 딸기다 우리 가서 먹을까? 응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 응 좋아 달콤해? 응 여기 힙 카페에는 아이스크림 말고도 다양한 초콜릿이나 스낵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들과 함께 클라우스 힙의 사촌인 한스 힙 할아버지께 직접 힙의 역사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귀중한 힙의 레시피 북도 보여주셨고 루다에게는 힙의 첫 이유식 패키지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한국 같은데? 근데 안 낫었어 어 괜찮아 여기서 물 노는 거잖아 루다야 루다가 그러려고 들어갔잖아 하하 오늘 일정이 다 끝났거든요 일정이 다 끝나서 지금 힙 카페 앞에서 분수대가 있어서 이렇게 루다가 놀고 있어요 힙의 모토가 유기농이잖아요 여기가 힙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의 힙에 깊게 연관된 마을인데 여기는 그 자체 느낌의 마을이에요 되게 뭔가 맑아 아이고 신났어 루다는 정말 여기서 힙처럼 즐기고 있어요 마저 저희는 자유시간을 즐기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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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